앗, 켰다. 안녕하세요. 너무 어색하다. 모듬이 안녕. 잘 잤어요? 잘 잤으면 통통해봐. 통통. 안녕하세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식단 관리, 체중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브이로그를 이렇게 켜게 됐어요. 이유는 아 이거 되게 부끄럽네요. 제가 임신하고 4개월 만에 무려 8kg가 넘게 굉장히 빠르게 체중이 증가했어요. 아니 뭐 임산부가 체중 좀 증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임신했을 때야말로 인생에서 몇 없는 진짜 맘껏 먹을 수 있는 시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임신했을 때 식단 관리, 체중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임신성 당뇨나 난산이나 튼살이나 출산 후에 회복하는 속도랑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산부인과 갈 때마다 체중은 꼭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한번 경고를 주셨어요 사실 이제 운동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근데 소름인 거는 저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식단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15주 동안은 안 먹으면 토할 것 같은 입덧이 있거든요. 먹으면 토하는 게 아니라 공복일 때 계속 매스껍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먹덧을 제가 경험했는데 그래서 계속 뭘 먹고 사탕 물고 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입덧이 좀 끝나서 이번 주부터는 저당, 고단백 식단 위주로 아침 저녁은 좀 단호하게 점심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체중 목표는요. 구글에서 프레그넌시 웨이트 게인 칼큘레이터라는 걸 검색하시면 임산부분들한테 체중 관리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사이트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임신 주스, 그리고 키, 임신 전 몸무게, 현재 몸무게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 안에 빨간색 이 점이 사실 들어가야 안정권이에요. 적당한 체중인데 최소 이 정도는 체중 증가가가 돼야 된다. 아무리 많이 쪄도 이 안에서 쪄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현재 제 체중이 이 파란 존을 한참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갭은 그냥 제 살이다. 이거는 많이 먹은 것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 목표는요. 이제 24주 지났을 때쯤 임단 검사를 해요. 임신성 당뇨 검사. 그때까지 이 체중을 정상 범위 안으로 턱걸이라도 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의 막달까지는 좀 이렇게 안정권 안에 들어가는 거. 목표로 식단 관리, 체중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체중 관리 고민이신 단호분리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갑자기 많이 찌셨다 하는 분들. 그럼 같이 식단 관리 시작하고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봐요. 화이팅! 요즘에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나고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진짜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무슨 취미 활동을 하면서 지내세요? 저는 넷플릭스 되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출산이나 육아 관련된 책들 선물도 많이 받고. 또 많이 사서 읽고 있어요. 좋은 책들이 되게 많은데. 제 성향이 좀 뭔가 두려운 게 있으면 그거를 덕질로 많이 해소하는 편이어서.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최대한 미리 예습해서. 약간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출산이나 진통이나 아기가 생긴 이후에 달라지는 삶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기 낳은 친구들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냥 해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무슨 사은품을 받았는데. 아기 손싸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DIY 키트가 있어서. 이걸로 취미생활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바늘이 없네. 실도 안 주네. 나중에 해야겠어요. 나중에 해야겠어요. 짠. 여기는 집콕식이 저의 임시 사무 공간이 된 우리 집 식탁인데요. 여기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요. 1.2L 물병을 한 통 두고 이걸로 하루에 두 번을 물을 마시려고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원래 이 의자에 그냥 앉았었는데. 짐볼에 앉는 걸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와이드 스쿼트 자세로 앉았는데. 이렇게 앉아서. 일과 하다가. 골반 양쪽으로 왔다 갔다. 스마일 그리면서. 앞뒤로도. 왔다 갔다. 골반을 조금 더 유연하게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틈날 때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이 두 개로. 주로 초코칩 이후 안에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잘 봐야 됩니다. 바쁠 때는 진짜 이 조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꿀 조합. 타자마자 금방. 완전 초코우유처럼 초코초코해져요. 오늘 몇 부 채우고 들어갈까? 8,000봉. 8,000봉? 8,000봉. 너무 무리하진 말자. 오늘은 에드몬이 떴네요. 무린발. 보듬이. 다리 빨개. 오늘은 21주차. 부듬이는 잘 익고. 23.5. 날씨가 오셨어요. 2,000봉. 2,000봉. 1,000봉을 놓고, 2,000봉을 놓고, 1,000봉을 놓고. 둘, 3,000봉. 2,000봉을 놓고, 2,000봉을 놓고. 2,000봉을 놓고, 3,000봉을 놓고. 추가해서 잘라 놓고 올려서 먹으려구요 맛있지? 어물렛 부드러워? 어때? 엄청 잘맞은거지 요즘 제가 챙겨먹고 있는 영양제들입니다 오메가3, 멀티비타민, 멀티프로바이오틱스, 인산부용 철분 오늘은 22주 1일 차입니다 안녕! 포즈미 요즘 채동도 열심히 해요 아침은 닭가슴살 핫도그를 먹을건데요 물을 반잔 정도 같이 이렇게 놓고 3분 짠 오, 촉촉해요 바로 꺼내면 엄청 뜨거워요 거의 다 먹고 가는데 이렇게 약간 갓 구우는 식빵처럼 거랍니다 조금 쫄깃하게 찢어져요 또 매운맛과 함께 소금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어준다 소금을 넣어줘 소금을 넣어준다 소금을 넣어줘 소금을 넣어준다 연애는 도착 마이크에서 참고돼요 여기만 하나도 안했는데 전혀 안쪽은 여기만 하더라구요 여기저기 다 먹어야지 잠시 손에 가고 있는 제주도 너무 좋아 그냥 만져나서 한 번에 찾아보고 이번엔 크림을 하는 편 그 다음에는 어린이의 반응을 만들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입니다. 저는 단오의 CEO입니다. 저는 단오의 회사에서 23살이었습니다. 7년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우의 fitness & healthcare 브랜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케이스는 유서 리서트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아...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영어하니까 울렁증이 도지네요. 다시 너너뜬는데? 수aisse continuar. 다 되요 이번엔 연어 중독 sambil 소스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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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잡는거죠? 난 안 먹어서 안녕히 계세요 순두부 먹으러 왔어요 나갈 준비 끝 나갈 준비 끝 순두부 먹으러 왔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다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먹어야 돼. 한입.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맛이다. 아무것도 안 먹고 먹어야 돼. 한입.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맛이다. 오늘 저녁은 대충 집에 있는 거 위주로 먹으려고 하는데 곤약밥이랑 엄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 소분해서 얼려둔 거예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랑. 그리고 남편이 배달음식으로 먹은 제육볶음 좀 남은 거랑 양배추를 같이 볶아가지고 제육볶음 덮밥을 하려고 합니다. 양배추는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냉장고에 항상 구비를 해놓으면 배달음식 시켜먹고 남아서 그 다음날 다시 볶아 먹거나 가열해서 먹을 때 양배추 썰어서 넣으면 치기 손님이 보충도 되고 품암감도 있고 다시 새로 한 인식처럼 좀 프레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배추 많이 먹고 있어요. 양배추 덕분에 제육볶음 양이 많아졌어요. 쨘! 뭔가 내가 차린 집밥 같다. 친정엄마 찬스의 국 하나랑 친폐소생 시킨 제육볶음이긴 하지만 다른 탄반지, 식이섬유 다 있어요. 든든하게 잘 먹겠습니다. 아삭아삭. 이 집 집밥 잘하네. 아삭아삭. 이렇게 색깔은 감정적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도시노나 언제 나올 것인가? 확상시에 근데 아기 머리는 크거든요. 그래서 어프를 발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여기 눈이나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느린다. 팥이 안오르겠죠? 이건 좀 타이트하게 네 타이트하게 이거는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꽉 그래서 여기를 꽉 주워줘야지 팔이 안오르겠죠? 아 여기를 내가갔네 그냥 넣을 뿐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여긴 좀 놓을게 되는거에요? 아 알겠어 오,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딱 먹으니까 버터 맛이 되고 난다 맛있다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란 파주닭 오늘은 드디어 임상검사 날입니다 최종 체중은 64.7 이 정도도 많이 선방했다고 봅니다 보이시나요? 이거 턱걸이 간당간당한거 진짜 딱 64.7이 마지노선인데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원래 처음에 20주 때 63.8 이쯤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체중이 늘어나는 속도를 좀 줄여서 안전권에 이제 들어갔고 앞으로 목표는 막달까지 체중 증가치를 더 완만하게 이렇게 낮춰서 아래쪽으로 가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중을 증가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저녁은 곤약볶음밥을 좀 맛있게 리조또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딱 이렇게 3개 있으면 되는데 얘네 둘은 이렇게 담아가지고 전자렌지에 1분 30초 정도 돌려줄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먹을 거라서 메뉴 하나는 리조또를 하고 하나는 아직 런칭하지 않은 짜잔 얘랑 같이 먹으려고 해요 남편이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그다음에 샐러드 한 배 깔고 생토마토 이거 올려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 맞다 근데 리조또에다가도 식이섬유를 좀 더 추가해서 포만감을 주고 싶어서 짠 양배추를 이제 채를 좀 썰어가지고 뭐 넣으려고 합니다 이상한 음식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은근히 맛있거든요 해볼게요 다음날 그 미래에다가 cticamente 이거까지만 해서 몇일이나 먹으려고 이 정도면 리조또를 하기로 했으니까 소스 다진 파슬리 계란 설탕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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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물 계란 닭볼 샐러드랑 닭가슴살, 채소, 리조또랑 비빔물, 그냥 이렇게 국적분명의 식탁이 됐지만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양념이 진짜 맛있다. 매콤새콤한 빨간 비빔면이랑 부드러운 두유 리조또랑 되게 분합이 잘 어울려요. 간을 후추로밖에 안 했는데 이거 볶음밥 자체에 간이 좀 돼 있어서 맛있어. 아빠, 나 마지막 한입만 남겨줘. 지금 줄게.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셨어요. 오늘은 만삭 촬영하는 날입니다. 연습! 연습! 보듬이 안녕! 오늘 보듬이는 31주 4일이 됐어요. 벌써 31주 4일이 됐어요. 대단해요. 엄마는 66.1. 다닐라. 다닐라. 좋다. 다닐라. 여기 있다. 호텔쯤에 운동하러 왔어요. 짐볼이 있어서 짐볼 운동이랑 몇 가지 상체 운동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듬이는 36주 1일이고요. 드디어 막달에 들어갔습니다. 체중은 66.8. 지난주랑 똑같네요. 제 36주. 체중은 66.8.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와우. 인간 승리죠. 빨간 점이 여기 찍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임단검사 때쯤 이 파란색의 턱걸이를 시키고 지금 이렇게 좀 더 완만하게 체중을 천천히 증가시켜가지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파란존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와. 이렇게 해서 제 임신 기간 중에 식단관리, 체중관리 여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임신하고 초반 20주 동안 8kg가 넘게 찌고 20주부터 식단관리 시작해서 16주 동안 3kg 정도를 쪘어요. 그래서 총 기간을 합산하면 11kg 정도가 쪘는데 조산사 선생님께서 제 키랑 원래 체중 기준으로는 한 12kg 정도 찌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출산 전까지 계속 건강하게 챙겨 먹고 짐볼 운동이랑 걷기 많이 하면서 아기랑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해요. 사실 외식이나 배달 음식도 꽤 자주 먹었고 과식한 날도 있고 막 배 터지게 먹은 날도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두 끼 정도는 좀 단호하게 한 끼는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당 식품은 곤약 볶음밥이나 곤약 현미밥이나 빵은 현미살 빵, 곤약 면 이런 제품들 좀 많이 활용을 했고 대신에 이렇게 곤약으로 된 제품들이 자칫 필요한 칼로리를 다 못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고단백 식품들 많이 챙겨 먹으려고 했고 대표적으로 두부 달고 살았고 계란 많이 먹었고 두유, 그리고 닭가슴살 핫도그, 프로틴, 브라솔, 미니볼 이런 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간식으로는 토마토, 닭가슴살, 즙 이런 거 많이 먹었고 아 그리고 제가 과일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 과일은 하루에 한 번, 한 개 사과 정도 사이즈 기준으로 한 개, 뭐 체리, 블루베리 이런 거는 한 컵 이 정도 부피로 먹고 그 이상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식이섬유는 채소에서 좀 더 많이 채워줬고요. 제가 했었던 식단은 한 번 기회가 되면은 식단 계획표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요즘 제 컨디션은 막바이라서 아무래도 배도 되게 무겁고 골반 쪽도 이제 아기가 많이 내려와서 땡기기는 하는데 다행인 거는 붓기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손도 원래 끼던 반지 그대로 정사이즈로 끼고 있고 발도 거의 안 부어서 아마도 이거는 좀 저염으로 먹고 운동은 꾸준히 해서 그나마 좀 낫지 않나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 집콕하시면서 체중 많이 늘어서 우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식단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눈뜨면 세 번이나 기회가 있는 거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다시 건강한 식사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그냥 편하게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하루 한 끼부터! 그럼 다음번에는 아기 엄마 제시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보듬이도 인사할래? 보듬이도 인사해 안녕! 건강하게 만나요 우리!